이 어리석은 인간인데 바꿀 수 있어 아무튼 지금 바로 아까 진행하기로 한 그 벌칙을 지금부터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는 3인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? 자 어떻게 돌리죠? 카메라 버튼 누르면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많이 상 찍혔네 안 돌아가나 보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셀카로 틀어드릴 테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웃긴 것 같아 어때요? 잘 보여요?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모습이 잘 보입니까? 그러면 이렇게 거울을 비춰줄 테니까 아까 먼저 진행해 아까 하기로 한 거 다시는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세 번 다 같이 말하고 합창하고 손에 뽑고 받을게요 시작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착하게 당하길 바랄게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약간 안 돼 약간 시카고 스타일이라 약간 데킬라 느낌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어 데킬라 느낌 뽀뽀뽀뽀뽀 자 내 손만 나와 카메라에 오 오 예 아 좋아 나는 좋아 아 나는 좋아 아 좋다 저는 형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보래 아 보래 받겠습니다 보래 받겠습니다 보래 아 사랑해 아 민망해 아 좋아 좋아 아 민망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상섭이 형 자 상섭이 형 상섭이 형 코 어때 코 전 귀에 받겠습니다 귀에 왜 귀에 받 더 잘 듣고 싶어 예 좀 더 숨결을 느끼고 싶어서 흐으 회사 그래 빨리 탁 으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벌칙 완료! 완료!